최우준 미디언 너 뭐하자냐고 지금은? 형들아 잤냐? 네, 네, 안 됩니다 불편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목베개를 해줘야 겠다, 그거 뒤에 다 했다 일어나고 힘들어하는데 왜? 변기가 이상 수평이 안 맞아? 그럼 제가 수평자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봐 봐, 뭐가 안 맞아? 뭐야? 수평자가 이렇게 완전 누웠냐? 그거 세워 봐봐 수평 맞춰 봐봐 에이, 이렇게 많이 써? 대박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수공해야 돼? 네가 시공할래? 알바로? 대박이다 그러네, 앞쪽이 뜨고 뒤쪽이 내려앉았네 돌려봐 이게 변기냐, 이게 아무튼 이건 걱정이야 이것부터 나오다 웃음 여기 있어 웃음 비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